자 여러분들 이제 126페이지 용도지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여섯가지가 있다 했죠 그중에 용도지구편을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구 126페이지 여기에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점수화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구의의는 이미 살펴봤죠 의의는 여러분이 꼭 읽어두실 것 의의에서 알아둘 것은 용도지구란 이미 1차적 규제를 가해서 정해놓은 용도지구 있습니다 그 위에다 중첩증해서 이 용도지구의 여러가지 제안을 제안을 강화 적용을 완화 적용을 해서 이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 위에다 정식 용도지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용도지구 이런 용도지구는 누가 지지하느냐 지정권자나 했죠 지정권자는요 도시군간리계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간리계 결정을 통해서 합니다 대도시장 그리고 이 자들이 도시군간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될 때 9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9가지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요 이 용도지구 이름은 달달달 해두세요 자 그래 약조로 경고 방방 호치개 특보 이렇게 해서 9개가 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경고 듭니다 그러면 방방 뜨죠 경고 방방 살려달라고 버치겠죠 버치개 경고 방방 버치개 특보 이렇게 경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증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 주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꼭 깨뜨려 두시고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상이 이런 지구를 증할 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지정목표를 해요 지정목적은 기본적으로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눈여겨볼 대목은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다 최고한도지 최저한도가 아니다 최고한도 그 다음에 방화지는 화재위험 예방 화재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죠 이때 예방할 때 방자하고 화자 따서 방화 이렇게 하는 거죠 화재위험 예방을 약속으로 방화합니다 화재위험 예방할 필요할 때 지정한 것이 방화지구이고 방재주구는 재해방을 위해서 지정하죠 재해방 방자 따고 재자 따고 방재주구로 지정하죠 재해방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은 풍수의 산사지방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보호주구 보호주구는 뭔가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죠 그리고 취락주가 중요한데 취락주구는 이 여섯 곳에 지정합니다 여섯 곳에 여섯 곳에 다 지정하는데 여섯 곳이 뭐냐 노, 관, 농, 자, 개, 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섯 곳에만 지정합니다 녹지역 안에 취락 관리적, 농림적, 재능, 보증적, 개발, 치안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 안에 마을을 불악이라고 하고 불악을 취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취락을 정비할 때 지정한 것이 취락주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증은 말 그대로 개발을 진흥시켜야죠 주택을 개발한다 이런 거죠 상가 등등 그리고 이 특정용도 제한주구 있죠 이건 중요표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청소년, 주거환경이라든가 청소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라든가 환경오염, 배추시설 이런 것들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용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특정용도 제한주구인데 중요표에서 잘 봐주셔야 되겠고 복합용도지라는 것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환경오염이 아니라 완화하게 해서 제한합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용도 제한주구 복합용도지구는 완화하게 해서 제합니다 지정 목식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공부로서 알아둘 것은 밑에 종류가 있죠 또 이 9개 용도지구 중 5개는 다시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된 수 3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경관지구하고요 방제지구하고요 보호지구 실학지구 개발지구는 다시 3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관지구는 3가로 3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가를 여러분은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암결을 해나가면서 머리에다 넣으세요 경자시트 이렇게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주가 있구나 이렇게 암결할 때 경자시트 경자시가 있는데 여성 중에 경자시가 있는데 경자시 특별해요 할 때 경자시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는 두 가로만 세우면 됩니다 암결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암결하냐 방자시 이렇게만 하고 끝입니다 이건 특별하지 않아요 방작마저 여자가 있는데 방자시 하면 끝이에요 특별하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방자시 왜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는 시가의 방제지구인지 특화 방제지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호주가 있죠 이 보호주는 세 가로 세우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이걸 몇 거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외울 때 보 역 중 생 너 어느 학교 중학생이니 이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봤다 합시다 제가 답변합니다 저는 보호주가 보옥중생입니다 보호주가 보옥중생 보옥중생 이렇게 합니다 보호주가 역사문화 환경 보지구 중요시섬을 보지구 생태계 보지구가 있다 달달달 칠학주구 이 칠학주가 잘 나오죠 칠학주구는 두 가지로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니 땅 땅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취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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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가 뭐냐 자연 집어냐 집단 달달달 해야 돼요 취자집 취자집 자연 칠학주구 집단 칠학주 이때 자연 칠학주구는 여기에다 칭합니다 여기 녹관 농자 여기다 녹관 농자 지정하게 되는 것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료 보지구 불확인 칠학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정하게 되는 칠학주를 자연 칠학주로 하고 자연 칠학주는 내가 안됐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다른 적은 못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집단 칠학주는 개발 전관의 칠학을 정비하고자 칠학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개집 개집 집단 칠학주는 개집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개집 개집 소집이 아니라 개집 개집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지 하냐 개발 제한국 이렇게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국 했는데 개발 제한국 여기다 개발 제한국 국토교통 신청했어요 개발을 제한하려고 그런데 그 쪽에 마을이 옹기종기 좀 있어요 불악이라고 알죠 그래 이 개발 장기획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다 그 안에 불악 있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칠학주구다 라고 증을 해줍니다 이 칠학주구는 집단 칠학주구다 라고 증을 해주는 거예요 집이 모일 집에 이 개발 장기획이 시정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 상당히 이 검을 철거해서 다시 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기준으로 풀어주겠다 풀어주고 이 칠학 정비사 갈 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유인책을 강구합니다 부수고 이사를 일로 가게 유인제 대책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집단 칠학주구가 증거되면 이렇게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 칠학주구는 영어로 써요 집단 칠학주구 애울 때 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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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를 키우는 집이 있단 말이죠 강아지가 개새끼죠 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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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하시고요 개 칠학주구에는 죽어 칠학주구는 있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데 없습니다 자 이제 개발 진흥주구 이 개발 진흥주구는 다섯 개로 세 번 진행됩니다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우느냐 이 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개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 개가 입 했단 말입니다 이 주판 있죠 주판 그걸 우리는 주산이라고 하는데요 주산을 입에 불고 누구한테 배우러 갑니다 누구한테 가니 물어봤더니 간복트한테 간다는 겁니다 간복트 개 주산 간복트 이렇게 해서 달달달 하셔야 돼요 개 주산 간복트 이걸 외우는 게 시험공부예요 다시 개 주산 간복트 개 주산 간복트 이렇게 주거 개발 증지구 산업통 개발 증지구 관광 해왕 개발 증지구 복합 개발 증지구 특정 개발 증지구 이렇게 해서 달달달 그래 그 다음에 지점 목적 있죠 지점 목적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지점 목적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2번 체크해서 읽어보십니다 가로 2번 보시면 용도주구 추가 세분 이렇게 나있죠 시도사 또는 대도사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의 도시군객조례를 조례했다 체크해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 하거나 중요시섬을 보호지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장할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래 이 아홉가지의 용도주가 있었습니다 이 아홉가지 용도주 중 네모친구 있죠 이것들은 이미 세분 지장할 수 있음을 체크했고요 그리고 이 고도주는 절대 세분 안된다는 것 세분 안됩니다 방화주구도 세분 안됩니다 세분 안되요 이 복합 용도주 세분 안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시섬을 보호지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관주구 이 세가지 그래 이걸 약주로 경종특이라고 그래요 경 중 특 경관주구 경관주구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특정 특정 영도 제한지구 이 세가지는 시도사 대도시하는 자가 자기 지역역에서 필요하면 이 시도 도시공객 대도시 도시공객 저래로 이 경관주구는 여기에 이미 세가로 세 분되어 있지만 추가로 필요하면 무슨 무슨 경관주구다라고 추가 세 번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세 분을 하는데 추가로 안 써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 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학교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이렇게 이름을 다시 명명해서 세 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이건 추가 세 분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그냥 세 분 지정할 수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세 분 해서 지정할 수 있다 뭘로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 분 지정 세 분 지정할 수 있는 경 중 특화 경관주구 일정인 특화 경관주구도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는 새롭게 이름을 명명해서 추가 세 분 세 분 지정할 수 있겠구나 129페이지 이와 같이 각각의 용도지구들이 우리 토지에 지정이 되게 될 때 그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죠 그걸 행위 제한을 하는데 129페이지 이런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볼 것 같으면 129페이지 카를번 여러분이 이렇게 경관주구를 만났다 이 토지는 추운 주거적인 토지라 합시다 추운 주거적은 주택이라던가 상가 일반 의무수를 개발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삐어난 경관이 있어가지고 대대면 이 경관 해손하지 못하도록 바로 바로 여기다 경관주구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경관주구다 뭐 한다든가 아니면 시가 경관주구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경관주구가 지정되었다 경관주구가 지정되면 여기 안에서의 행위장 여기서는 이 준주거적인 용도직이지만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관주구 안에서의 행위장 건축 행위장을 알고자 할 때는 무얼 통해서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걸 범이 되느냐 행위자는 바로 조례가 정한대로 나가면 돼요 도시군객조례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라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 이 안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건축하면 안 돼요 라고 규제하고 있으면 그걸 건축하면 안 돼요 조례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도례가 그게 나있죠 자 제가 읽고 하면 줄 거 봐요 가로 1번 경관주구 안에서의 행위장에서 어떤 거나 1번 경관주구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 2번 경관주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건폐용률을 높이 체덜비 색채 대지안을 적용 등에 관하여는 마지막에 도시군객조례로 정한다 뭘로 정한대로 따라하면 되냐 도시군객조례로 정한대로 따라하면 된다 조례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체크하고 2번 여러분이 경관주구 아닌 고도주로 만났다 고도주구 이렇게 고도주가 지정되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높이 이 건축물 높이 최고안도 기저구자 고도주가 지정되었다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는 얼마로 기저해 놓고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 그때는 뭘 봐야 되냐 조례 땡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면 돼요 이 고도주구는 중요표 특히 중요표 도시군객조례를 하면 틀리고 도시군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다는 것 아주 중요해요 고도주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중요표 초과 중요표 없다 떠납니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방재주구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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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 동그라미 2번 중요표 동그라미 2번은 중요표 이 방재주구가 요즘에 시험공으로서 중요하니까 관심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은 방재주구 풍세산사대 지방풍계 상습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들 이런데 지정하게 된 것이 방재주구 아니겠습니까 이 제2방차 지정하는데 이 방재주구가 정돼 있다 여기가 방재주구로 딱 정돼 있다 합시다 이 안에 땅에 적법절절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여기가 용도적은요 용도적은 저 보존녹적을 합시다 보존녹적인데 그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방재로 정해놨습니다 보존녹적이 있다 허용도는 주택을 하나 조금씩 질라고 한다 그런데 4층에 맡겨야 못진다 거원표는 20% 이하 용도는 80% 이하다 그러면 건물이 적어지죠 그래 여기다 적법절절을 거쳐서 건축물 건축할 때 1층 2층 3층 4층 끝나는데요 이때 1층에 있다가 공간을 적극 활용하자 주택공간을 넣어버렸다 그러면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여기다 정했는데 방재주구를 여름에 장맛비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1층부터 덮쳐서 사람 다 죽겠죠 그래서 되더라면 사람이 어렵다고 머물 수 있는 주택공간은 넣지 못하도록 하고자 야 1층 전부를 기둥만 박아서 주차장 쓴다 주민을 통행로로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 이런 공간을 필러티 구조로 하는데 1층 전부를 필러티 구조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층수 제한받는 용도지일 때 그 필러티 구분은 층수에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제주가 정된 장소에 1층 전부를 필러티 구조로 닫아버리면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에서 만들 수 있어요 예외관상 5층 5층까지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총수 4층으로서 합법적인 건축 인정을 해줍니다 2번 중요하다 무슨 주 그 때 그러냐 방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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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는 용도 건축 제한 중 충수 제한 1층 전부를 피로트 구조를 하는 경우 1층에 있는 피로트 부분을 충수해서 제외를 해준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을 잘 봐두세요 방제주 의무제정에서 시도사 또는 대도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주 정과 병결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체크 의무상에다 이거죠 꼭 방제를 지정해 나가라 라고 의무를 가하죠 이렇게 방제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가 관리계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주 제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꼭 아시고 어떤 적이라면 방제주 을 의무로 정해서 관리해야 되는가 특히 2번 풍쇄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하여 임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발생시 상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주구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머지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있어서 취락주구 중 자연취락주구 알겠죠 이 자연취락주구 자연취락주구 시험권취락주구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자연취락주구 이렇게 정돼 있다 자연취락주구 어디다 정합니까 녹지기 라든가 관리기 라든가 농림적 자연 보증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보증 지역 그 안에 취락이 불합을 정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래 자연취락주구 가정되었다 그 안에 땅을 가지고 무슨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국토개법령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법률 시행령에 일단 4층에 아마 건축을 하세요 그리고 불왕민들이 그 건축물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건물만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겠죠 그 대형이 131페에 보면 자연 칠학주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 칠학주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사학채만 허용하겠다 해놓고 단독태 1종군세 2종군세 쭉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통과 그냥 하고 그러나 여기는 정신병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신병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 장례식장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집단 칠학주는 개발 장교 했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장교 안에 지정되어 있는 집단 칠학주를 만났다 이 안에서 여러가지 행위자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개발 장교 안에서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개발 장교 짐이 가장 특별 그래서 그 장소 에서는 무슨 법에 따른 건축을 받느냐 개특법 약적으로 개특법 개발 제한 거치 및 특별 재법 나머지 통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자연 칠학주구 안에 있거나 자연 칠학주구 에 연결되는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 등을 정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자연 칠학주 가 정되잖아요 자연 칠학주 가 정되면 자연 칠학주 이렇게 정되면 그 불화계는 여러가지 국가의 지방자찬 지원이 들어갑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냐 카나다라마 가 있죠 그것도 체크 카나다라마를 적극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찬 자연체가 칠학주 간의 주민 생활 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나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갖고 와갔다 뭐냐 자연 칠학주 안에서는 도로도 수도도 하수도 정비해주거나 어린 노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같은 설치 정비도 해주거나 쓰레기 처리장 하수 시설 같은 설치 개량 해주거나 하천 정비 재방지 시설 설치 개량 해주거나 특히 주택 신축 개량 해주거나 무슨 제구에서 자연 칠학주 안에서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 개발 진흥주 가 있죠 여러분이 개발 진흥주를 만났다 그러면 일단 동그라라 1번 지구단위계 개발계획을 수입하는 개발 진흥주 에서는 그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되고요 지구단위계를 짜서 확정했다가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지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반이 되니까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지구단위계 개발계획이 수입되기 전이면 바로 개발 진흥주구의 계획적 관리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냐는 법률에서 도시 군기계획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하죠 그리고 3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입하지 아니냐는 개발진흥주에서는 해당 용도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특히 8번 복합 용도직에서 행위자나 있죠 복합 용도직에서 행위자나 1번 꼭 좀 받으세요 시도사 대도사 일반 주거력과 일반 공업주의 개괄 복합 용도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복합 용도직은 세 가지 용도직에 있다며 같이 합니다 이 용도직은 세 가지 용도직에 있다며 정할 수 있어요 일반 주거직이라든가 일반 공업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과직에 있다며 정할 수 있죠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직 계획과직에 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그 안에 복합 용도직이다 복합 용도직이다 복합 용도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합 용도직이 정되면 여기는 특정서 입자가 완화되어서 일반 주거직인 땅이지만 준주거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도록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준공업직에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로 인정합니다 계획과직도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원해줘요 그러나 여기서 시험권으로서 일반 주거직의 복합 용도직으로 정되면 그 안에서 일반 주거직에 허용되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직에 허용되는 것 중 여섯 가지가 안 된다는 것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섯 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130 4페이지에 나오죠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봅니다 3번 보시면 복합 용도주에서는 해당 용도주에 허용되는 건축물에 다음의 다른 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1번 일반 주거직에 일반 일반 주거직에 복합 용도주가 정된 지역에서는 준주거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안마수소 관람장 위험물지장 조리설 동물 및 식물관설 장례설 여섯 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숫자가 빠졌으니까 숫자를 좀 넣어놓으세요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공업적에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주가 정되면 준공업적에 허용되는 것을 아까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주가 정된 지역에서는 준공업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지만 다만 네 가지는 안된다 아파트 달라뇨 안마수소 노이사는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1번 용도주 안에서 건축자 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있죠 틀린 것 그렇다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주거제 계층 복합 용도주에서는 장례서를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저 예제 3번 예제 3번을 하나 볼까요 예제 3번 보면 용도주가 그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보호주는 보육 중생 맞고 미은 방자식 그랬는데 특정 개발 방자주가 들어와서 틀렸고 그 다음에 경관주는 세 가지 경자식트 그랬죠 그래서 주거 경관주는 없습니다 특화 경관주가 있을 뿐이죠 칠학주 중 취자집 그랬으니까 농어촌 칠학주는 없죠 자연 칠학주하고 집단 칠학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용도구역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